탑 세나 해야지 오늘 세나 할거인 탑으로 해야지 눈 이렇게 들어주고 가봅시다 다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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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에 맨날 탱커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이상한 탑 많이 할 수 있을텐데 영원히 잘 안나올텐데 괜찮냐고? 괜찮아 됐다 1인분 야 쉔 나랑 그거하자 아싸 얌 쉔 나랑 그거하자 고마워 쉔 그거하자 얌 쉔 나랑 그거하자 어? khô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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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n 소서볼 개 spirit 사외주시옵소서 으헹 맛있다 헤! 오uli 으후 UM 영혼하나는 근데 영혼하나 때문이 아니야 야 영혼은 먹어야지 에이 뻥초만들로 에옹 안녕하세요 어 야 야 아 존맛있다 너 저걸 왜 들어오지 진짜 돈 받았니 나한테? 내가 모르는 돈이 있었나보다 실패 응 응 고마워 응 고마워 네 고마워 아 너무 좋아 응 고마워 응 거리 되게 안 닿을 것 같은데 닿으니까 꽉친다 응 응 응 응 이거 좀 응 응 주로 주로 아 시발 응 밀어줘 밀어줘 고마워 그냥 그냥 어 야야야야야 맛있어 쉔 궁셨으면 몰랐다 이거 시작됐다 크라켓 도움이 되었기를 아 크라켓이 그리고 공속이 빨라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얘는 공속이랑 별개로 형탑 때리기가 너무 쉬운 애여서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우회로 본적으로 그리고 슬로우가 너무 세서 야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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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새끼 진짜 내가 웬만해서 미친놈이라 안하는데 진짜 미쳤다 이거 그 얘 구인수까지 가더라고 구인수 가면 영원 먹을 때마다 데미지 올라간다고? 아하 아 이거 때문에 으흠 맞네 도망가 아 지옥을 알아버린거야 야 뭐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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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구나 맨딴 쓰레기 같은 인간다 아 아 마하니 마하니 추 추 좋아해 내가 만만해 내가 만만하자고 내가 만만하자고 평 평 쇼 미치신데 아 니 왜이러냐고 진짜 하고있어 그냥 타임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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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누가이씨 가자 뭐해 이거 쉔이 약한게 아니었어 내가 존나 센거였어 아니 그리고 진짜로 데미지가 너무 살벌한데 크라켄 그리고 이렇게 잘쓰는 놈 처음봤어 후유 굴대기일 줄 알았는데 이 때를 노렸어 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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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만 파티어 에이 멍청한 텔론 뭐야 어디갔어? 아 저쪽갔어? 실패! 아 나 저쪽간지 몰랐지 죽여버려 삼타 맞아줘 윽 유미는 나한테 붙어야 되는 걸로 시국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죽여버려!!!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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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나한테 쓰는거야 내가 만만해 어? 내가 만만해 보여 좀 써도 됨 이니쉬 걸음 아이 왜 암아 위험함 아이씨 아 볼배가 문제네 이번엔 또 오는 줄 알았는데 안 한대 내 잘못이네 이거 근데 남항 잘 컸구나 지금 봤는데 징수 갈려고 했는데 지금은 에반인 것 같아 지금은 징수 안 가도 세 어차피 우연했네 어어? 바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항우라 빈사 깔아 아이씨 자 여기 아이씨 첫번째 오 구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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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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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최곤가 눈 죽어 세나가 이렇게 캐리가 잘 되는 놈이었어? 오 3초 안에 아 쓰레쉬 패자 진짜 세다 원래는 옛날에 세나 했을 때 펜트리에 어떤 템을 가지고 뭔가 그냥 숟가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건 숟가락이 아닌데 진짜 존나 센데요 어 어 아 아 씨발 제바잖아 이건 진짜 욕 나오네 이거 내 딜 봐라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존나 빠르네 아타시 사거리 875 날성 목표를 포착해 가사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다시르래 이 시끼가 이 시끼가 이 시끼가 두려 시끼가 야 와봐 시끼가 야 와봐 이 시끼들아 와봐 패스트 깬거임? 어어 주문료 몰랐다 너무 쓰레기다 가지고 뭐하라고 100만원 매절로는 죽잖아 한타 해보자 한타 포지셔닝이 이제 쉬워졌어 진짜 이거 와 나 딜하는거 보이네 흐흐흐흐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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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욕 나오는데 이거 아니 아까 내가 이 세나를 만났는데 와 세나 왜이렇게 쎄지 했단 말이야 걔는 못하는거였네 어 근데 너 푸고 뭐고 존나 재밌는데 일단은 안전성이 미치지 않았어요? 아니 안전성이 미쳤어 세나 믿겼네 미치긴 했어 진짜로 어떻게 딜 이렇게 잘 넣지? 정신 나갔다 쉔 얼마나 처음 하잖아 쉔 쉔오열 세나 개잼있다 세나 인정? 까봉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도둑